강남구는 지난 28일 구청 본관 3층 제일 작은 회의실에서 강남구와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.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. 구는 지난해 지역 내 51개소 지상기기에 격자형 목재를 설치해 미관개선 시범 사업에 나섰고 올해까지 구 전역 지상기기 천여개 트렐리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강남구는 낙서, 불법광고물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지상기기 외관에 트렐리스를 설치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도시미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.